영화가 영화를 사랑했을까? 저는 덜 사랑한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? 어쨌든 직업 특성상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고 내 인생보다는 관객이나 그런 사람들을 위한 직업이잖아요 이타적인? 그쵸? 근데 그게 내 자신을 덜 사랑하는 거죠 덜 사랑해야지 가능한 거니까 이타적인? 이타적인? 그것도 다르게 보면 네가 네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팬들이 널 사랑해 주는 거니까 그건 맞죠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안 사랑해줘 그치? 아... 나 마지막 문장 이거는 딱 내 무신체를 뵙겠어 뭐? 내 자신을? 으응 아 으응 으응 한글자막 by 한효주